오! 자, 오! 왔다 갔다! 자, 정리야! 오! 정리야! 아, 오해! 몸에 감각해지기 위해서 의식을 막 옮기는 소리야. 다 느껴지지? 숙소기 죽어야지. 다리가 저려가지고... 아니, 너무 좋은 힐까지도 완벽했어요. 정불이 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시가 막치라고. 아, 미치겠네. 오, 내 가슴 편안한 짓이야. 가슴 편안한 짓이야. 이거 엄마가 돼? 아, 미치겠네. 자, 그 자세에서 아까 명상 말씀하셨잖아요? 네. 명상의 부분은 명상의 뜻을 알아야 돼요. 20%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20% 하면 쉽지 않겠죠? 어, 이 정답이에요. 의외부터. 어, 맞다. 그 자세가 왔다. 이제 원활하게 숙자를 쓰여 보겠습니다. 진짜 잘 들었어. 이게 한 번이잖아, 그렇지? 저 한 23번? 23번. 와, 되게 멋있다. 내가 편안해가지고 쓸 수 있는 호흡 다 하면서 가는 거야. 아, 저 또 맞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유익한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뭔가 이 사실... 저희가 오늘 밖에서 촬영 많이 했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되게... 몸 출력. 네. 몸들이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 한 시간이면 내 몸이 많이 유익이 되고 편해진 것 같아요. 아, 형, 호흡을 좀... 어, 너무 급하게 했어가지고. 방송합시다, 우리. 열쇠가가 다. 아, 오늘부터 숨 안 쉬고 하세요. 아, 1분 동안 꼭 한 번으로 할 수 있을까요? 아, 어. 나, 네.